아프리카의 한 사바나에서 루키라는 이름의 아기 코뿔소가 살고 있었습니다. 루키는 그의 크고 튼튼한 몸에 비해 무척이나 겁이 많았습니다. 그는 사바나의 크고 강한 동물들을 보면 항상 어깨를 움츠렸고 새로운 것들에게는 늘 주저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루키는 마을 근처에 푸른 호수를 발견했습니다. 그 호수에는 무지개 빛 물고기가 살고 있었고 누가 그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용기를 얻게 된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루키는 용기를 얻고 싶었지만 그는 물이 무섭고 물고기를 잡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루키는 용기를 얻고 싶었던 마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매일 호수 옆에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물속에 발을 담그는 것조차 두려웠지만 점점 물에 익숙해져갔습니다. 한편 루키의 노력을 본 사바나의 동물들은 그를 응원하고 도와주었습니다. 그들은 루키에게 어떻게 물고기를 잡아야 하는지 가르쳐주었고 루키가 물에 빠질 때마다 그를 구해주었습니다. 루키는 동물들의 도움을 받아 점점 용기를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 루키는 마침내 무지개 빛 물고기를 잡아먹었습니다. 그의 입안에는 달콤하면서도 신선한 맛이 퍼져나갔고 그의 몸안에는 따뜻한 기운이 샘솟았습니다. 루키는 그 순간 자신이 용기를 얻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루키는 이제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는 사바나의 크고 강한 동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새로운 것들에게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루키는 이제 자신이 강하고 용감한 코뿔소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루키는 사바나의 동물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자신이 얻은 용기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루키를 찬미하며 그의 용기와 노력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런 식으로 루키의 이야기는 사바나의 동물들 사이에서 전해져 나갔고 그들은 루키의 용기를 본받아 자신의 두려움을 이겨내려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루키는 이제 사바나의 모든 동물들에게 용기와 희망의 상징이 되었습니다.